저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었습니다. 시신경 위축이라는 질환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. 2018년도에 안개 낀 것처럼 안 보여서 피곤해서 안 보이는 줄 알고 병원을 안 갔어요. 급성농내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서서히 실명이 돼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. 일하면서요. 눈이 안 보이니까. 몸만 다만 가요. 모든 게 힘들죠. 전화 걸고 받고 하는 것조차 힘들고 터치하는 것도 글씨가 안 보이니까 아예 힘들어요. 공성으로 하는 것도 불편을 겪고 있고 미보를 사용하면서부터는 타이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걸어다니면서 카톡이나 또는 시간 확인할 때도 되게 유용합니다. 근데 그런게 점점 더 늦게 남 우리가 몸을 추출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차단 타이핑하는 데이크를 가져다보니까 예수님의 몸무핑하는 데이크를 가져다니던 이승을 이동하는 데이크를 가져다니던 제가 사용할 때는 6번을 눌러요. 5번 옆에 cara 5번 옆에에. 요. 56-4번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전화 걸고 싶을 때 걸고 텔레뱅킹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남의 도움을 안청해도 혼자 할 수 있어서 시각장애인한테 꼭 필요한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전하는 사람, 활동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번은 일상을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를 처음으로 받으셨잖아요 가장 먼저 전화하고 싶으신 분은 무엇일까요? 우리 집사람, 이 집사람 집사람 우리 집사람, 우리 집사람이 Eunice 나의 젊은 중